암마의자의 판매 및 렌탈 비즈니스 맥스케어는 현재 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암마의자의 판매 및 렌탈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공기청정기의 유통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. 네블라이저라든지 체온계 같은 가정형 의료기기의 유통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 암마의자에 있어서는 2003년도부터 암마플라자라는 전문 매장을 통해서 고객들과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판매 및 렌탈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 1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. 그 매장 속에서는 리소라는 국내 브랜드 외에도 일본 브랜드, 다양한 국내 브랜드의 여러 브랜드의 제품들을 직접 비교하고 체험하시면서 구입 또는 렌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향후 맥스케어는 보다 다양한 영역의 가정형 건강용품을 개발하고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. 무선 충전 방식의 어깨 안마기라든지 보급형의 리클라이너형 방식의 안마의자 반신욕기라든지 조격기 같은 건강용품들을 올 하반기 안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